음악 네! 이번 대기관 네가 여기 온 걸 후회하게 해줄 거야 허팝이 내 구역을 침범해? 네가 어떻게 해야 되고 불편하지? 아이 진짜.. 그렇지? 아 형 좀.. 아.. 딱 치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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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성이 깐 아.. 아.. 목성 하이턴이야? 네. 땡큐.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ou're welcome. 스탑! 액션!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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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 you look at me cause I went blue and grey 형 가자 형 가자 자 태형아 하나 둘 셋 빨리 가라 아 아 저희가 이제 또 이제 무대들이 또 남아있으니까 저희 아미분들은 이제 저희의 이제 멜론 뮤직원이나 이제 저희의 이제 이제 몇 번 하지 마 이제야 형 빼고 하면 안 돼 야 너 대형하니까 길이잖아 이제 형으로 해줘요 굳이 약간 없으면 말을 못 해줘 무대들은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기대 많이 해주세요 우리는 달린다 하면 방탄하면 돼요 자 우리는 달린다 잘한다 달린다 하면 방탄하면 대박 아니야 야 달린다 그래서 뭐 태형이 막 흔들리는데 저는 솔직히 호석이 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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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형이는 뭐 영생 모두 잘 어울려서 지금 kop 굳이 꼭 흙마ogy 굳이 꼭 흙마릇이래 굳이 꼭 흙마릇이래 뿔을 이윤가 없더군 하는가 빈절 아 겨우 뱅 지민 지민 소감 부탁드립니다 왜 빠르네, 물을 이용해 오더구먼 소감 부탁드립니다 왜? 왜? 왜 이렇게 늦어?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소감 부탁드립니다 누구한테 있어요? 지민이 형한테 있어요? 지민이 보지마 저기로 가 빨리 아 저기로 가 아 뭐 매너 없이 빨리 꼬집히고 싶어? 꼬집히고 싶어 뭐 저 방해 안 할게요 마지막 에이 안 보이잖아요 너는 내가 수치를 해야겠다 2020 그가 찾아온다 그 이름을 기억하라 북 시작 시작 내려갈게요 지민이 하나 더 안 넘겼다 액션 에이 첫 번째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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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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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맞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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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먹으면 원래 좀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그 매니저 형이랑 뭐 단톡방에서 뭐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자꾸 콧만 줘 자꾸 메시지를... 그냥 너의... 너의 꼬지 않는 일방정보 들어주신 거 아니야? 내 매니저 형 단톡방에 아 오늘 잘못 걸렸다... 아아... 뭐야? 아니... 봐봐요... 둘 셋! 어! 네카프리오! 네카프리오! 디카프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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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난 디카프리오라 들었는데? 디카프리오! 어? 난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난 디카프리오라 들었어! 리카프리오라고! 자... 아름 얘기해주세요. 뭐로 들었어요? 디카프리오! BDS Grow Up! Anybody! 누구라도! Can you speak more slush? Slush? 슬로이? 슬로이... 슬로이... 아 슬로이 먹겠습니다. 학교 앞에서 패를 파는... 아... 전 방탄이 아니었으면 저는 섹스포니스터 아... 발음을... 발음! 발음 다시 해주세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방탄 풀었네 진짜! 발음! 발음 다시 해주세요! 섹스포! 섹스포! 지금부터 다시! 진짜! B씨! 방탄이 아니었으면 어떤 직업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모까나키 중심으로 좀 이렇게... 어... 괜찮네요... 네... 모까나키... 네... 연습재를 갔는데 익숙한 애들 틈에 제가... 모르는... 전혀 모르는 애가 한 명이 끼어 있는 거야 그... 빨간색 얘꺼 노스 패딩 아냐? 아... 오... 피니칭 페빈! 아니... 아... 너 때문에 쓴다고... 아니... 너무나 애매하고 싶어요! 엄마가 서울에서는 무시받고 살지 말라고 택배에서 붙여준 게 노스웨이드 700이었어요 오... 빨간색... 빨간색깔 제일 튄다고... 근데... 무시말고 얘기해!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lol 누가 나를 마가도 나의 갈 길을 간다고 인생한 방이라고 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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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아... 죠 내가 나를 막아도 나의 갈 기를 간다고 인생한 방이라고 야 지금까지 어울리는 가사래 와 이거 무슨 아버지 이거? 우와 야 방금 냄새를 맡고 있었어 뭐 무슨 냄새? 전국의 피자대고 코에 대고 있었어 방탄소년단의 5호 무대도 지켜봐주세요 네 조만간 방탄소년단의 5호 무대도 지켜봐주세요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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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만 조금만 기다려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감사합니다 기다려 왜 안해줘 감사합니다 기다려 기다려 해줘 기다려 상상해줘 그거 해야겠네 자 그렇죠 앞에 가서 앞에 가서 앞에 가서 기다려 하려고 자 해야지겠네 기다려 기다려 선착하면 우리가 기다려 할게 오케이 자 기다려 기다려 안녕 기다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